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저기 가자!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2. 1. 2. 2. 굿개핀 굿개핀 뭐라고? 굿개핀 굿개웅이 아끼는 인형이 없어졌어? 어... 그 어디 갔어? 너 굿개 관리 자리라고 했잖아, 굿개에. 너 굿개에 넣은 거 아니야? 굿개 잠기면 너 큰일이야, 진짜. 지금 불안한 게... 굿개공이... 자꾸 여기다 뭘 넣으려고 해? 넣다가 만약 비밀번호를 잘못해서 잠기면 진짜 난리나는 겁니다 국민! 너 저기에다 뭐 넣으면 안돼? 그럼 못 빼 이거 알았지? 응 약속할 수 있어? 응 뭔가 좀 음모론이 뭐해 음모 아니야 음모 아니잖아 이거 잠긴거 아니야? 잠깐만 열어봐 어! 안 열려! 아빠 손 떼봐 아니 손 뗐어 아빠가 아니잖아 다 보고 잊어주고 있네 없잖아 어 없네? 어 국민이 아끼는 인형이 사라졌다 국민이 아끼는 인형이 도망간 거 아니야? 발 달려가지고 띄언니 지금 큰일 났어요 국민이가 어제 그토록 울면서 떼고렸던 인형이 없어졌어 너 잃어버렸어? 맞아 안.. 안 슬퍼?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밖에 나간 거 아니야? 발이 달려가지고 밖에 나간 거 아니야? 바다 속으로 간 거 아니야? 수영해서? 아빠 고민이니까 얼음 터졌어 국민이 어디 갔어? 저쪽 가 있는 거 아니야? 저쪽 찾아봐 국민 빨리 책상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공고에 네가 혹시 놨둔 거 아니야? 공고에 네가 혹시 놨둔 거 아니야? 공고에 네가 혹시 놨둔 거 아니야? 아까 공고 봤어요 다른 사람이 제 다른 사람이 진짜 너 거기다 혹시 놨둔 거 아니지? 뭐야? 뭐야? 너 여기 놔뒀어? 공고에 네가 숨겨놓은 거야? 아니 그럼 누가 그랬어? 공고에 네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해가 공고에 네가 숨어야지 공고에 네가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응 공고에 아까 봤을 때 없었잖아 여기 어 뭐지? 여기 놔두면 얘 또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한번 볼까? 한번 볼까? 봐봐 봐봐 공고에 봐봐 보지 말고 있어 기다려 아빠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안 움직이죠 어디 갔어? 갔어 이거 아빠가 한 거 아니야? 공고에 움직인 거 같아? 아님 아빠가 한 거 같아? 살아있는 애였어 공고에 소중히 해 줘야겠네? 맞아? 응 공고에 얘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는 네가 영상을 보면 알게 될 거야 또 살아주는 거 아니야 공고에 이름 뭐라고 지어줄 거야? 어... 토끼 토끼? 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이 토끼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고에 이제 가자 이제 또 기차 타러 갖고 와 저기 알록달록한 기차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약간 되게 예뻐요 이제 저희가 이제 KTX 탔었잖아요 빠른 기차 저기 보면 저기에 알록달록한 바다가 보이는 기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기차를 타러 갈 겁니다 가보자 공고에 너 소중한 거 다 챙겼어? 인형 인형 인형도 어땠는데? 인형은 어땠겠다 어딨어? 지금 진짜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아니 사실 기억 못 하는 줄 알고 그냥 나갈 줄 알고 내가 캐럴에도 없거든요 어... 우리도 소중한 거 기억했네 짜잔 인형도 기차 타러 가야죠 자 커플이네 둘이 공민이 옷이랑 지금 봐봐 맞아? 색깔이 똑같네 우와 이제 지금 나왔고 타러 가는 겁니까? 네 저기 바로 앞에 있어요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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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번에 여기까지 오는데 거울 가깝다고 해서 거울을 다 힘들었거든요 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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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차 타러 왔는데 아이스크림 다 먹고 타야 해가지고 그 때 그 때 지금 유리차색 유리차색 너무 깜찍한 거 아닐까? 그는 무슨 색깔 타러 왔습니까? 파란색 마리아 친구 웃지마 파면 우리 지금 걸린단 말이야 그런 거 묻지마 고집해 온다고 만약에 파란색 타야 되면 파란색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야 빨간 거 타고 싶대 뭐라고? 빨간 거 타고 싶대 빨간 거 얘가 타고 싶대 어 빨간 거 이게 근데 점검이라고 타는 거잖아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보고 가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빨간 거 보고 가자 빨간 차가 보여 여기 앉아 빨리 가자 빨간 게 보여 너무 예뻐 오 위로 가 왜?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어 여기 마스크 벗어도 된다 우리 밖에 없어서 벗을 수 있어 부딪혀는 거 아니야? 부딪힐 거 같아? 어 롤러코스터 아니야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 롤러코스터 오라고 하면 똑같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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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다 위로 가고 있어 봐봐 저 내려간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 진짜 애플워치를 자기가 차고 왜 팔을 여기다 내밀어 여기 빠지는 거 아니니까 여기다 안돼요 지금 아 지금 마음이 조금 조금 내 시계 신기한 게 있네 저거 뭐지? 이거 재미가 없는데 내려가는 건 재미없는데 찍지 말자 왜요 왜? 아 이거 진짜야 국감독 국감독 재미를 위해서 롤러코스터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이 이제 내려간다 어떻게 갖고 와 내려가는데 아우 항상 이렇게 하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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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독 잘하네 구감독 잘해 떨어진다 아우 잠깐만 왜 감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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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쏟아 잠깐만 어우 어 깜짝이야 진짜 멈췄다 깜짝 놀랐잖아 아우 진짜 깜짝이야 아니 지금 옆에다 멈췄어요 여기 연락해봐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연락해봐요 여기 멈췄어요 앞에 다 가거든요 저기 저 옆은 다 가거든요 뒤에 오고있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뒤에 오는 거 아니야? 고객님 지금 출동해서 조치시하 예정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진짜 멈췄어 저희도 놀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잠깐만 오 깜짝이야 멈췄어 그래도 이게 센서가 있나봐요? 부딪히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 진짜 심장 떨렸어 저기서부터 거울으로 오셔야 되는데 오 오셨습니다 고치시는 기사님이 오셨거든요 어 간다 그럼 자동으로 가나? 어 간다 부딪히는 거 아니야 국민?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안석네? 지금 막 도착했는데 돌아가는 여차 이걸 탈까요? 근데 잠깐 우리 도착하자마자 탈 수 없잖아 이러면 돌아 이게 투명다리인가 봐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좋네 무섭게 봤지마 공사기간이 23년까지 해서 나중에 이것만 있는데 아 이렇게 만들겠다 투명다리 멋있겠다 이 구멍들이 그거였네 다리 연결이었네 여기 덧신 신고 가야 되는데 유리가 있어가지고 덧신 신고 저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난 다리올때면 다리가 무너질까봐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다리가 무너진다 오 잠깐만 안돼요 다리가 한테리야 진짜 무서워 우린 너 걸어봐 장난 아니거든요 너 무서워? 깨진다 깨진다 이거 좀 빽 끌어있어 ㅋ 떨어지면 할 수 있어요? CG로 CG로 놓아주세요 사라지는 걸로 마리아님! ㅋ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와봐 빨리 오 진짜 무서운데 빨리 와봐 안무서워? 죽여요 ㅋ 무섭지 너 이게 유리로 해서 삥 돌아가는 거잖아 연결 연결 아니 밑에 쳐다봐야지 무섭죠? 무섭죠? 곰이 앉아 봐. 너도 해 봐, 미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걷는 느낌. 우와. 여기가 총사포 다리돌입니다. 다리돌. 잘해놨어요, 진짜. 엄마가 왜 이럽니까, 진짜. 무서웠어? 오, 오, 오. 엄마 안 구해줄 거야? 무서운데 해줬어. 보셨죠? 우리 곰이가 이렇습니다. 기차 타기 전에 지금 밥 먹으러 먹을까? 네. 근데 지금 고기도 있고, 라면이 되게 해물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엄청 크더라고요. 약간 비주얼이 이거 지키고 싶은데, 고기도 먹고 싶고, 약간. 끝집 라면 갑니다. 끝집 라면. 오케이, 끝집 라면. 폴. 이거 봐봐. 우와. 우와. 맛있다. 음. 이게 무화기 트림이에요. 쉽게 말해, 오뎅이 들어가고, 꼬깨볶이 많아서 문어 들어가고. 이거 보세요, 이거. 물떡. 부산은 물떡이 있거든요. 아, 거기 있어요? 이거 10년대만에 먹어본 것 같아. 음. 음. 음, 맛있네. 솔직히 아까 나 진짜 너무 놀랐는데, 사고 날 줄 알고. 그래도 뭐 오니까 약간 맛잘 수 있고, 근데. 지금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기차 타러 왔는데. 아, 힘들어. 기계가 없어. 티켓 사는 데가 없어. 항범이 있을 거야. 지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분민, 여기서 살 수 있겠어? 오패가 자자 집 밖에 없어.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걸어서는 못 가요, 저는. 아, 너무 힘들어. 국민이 지금 걸을 생각이 없거든, 지금 바지 접고 나가지고 걸을 생각이 없어서. 지금 해변해차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중간정거장에서 발권을 안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냐 하나? 이거 뭐 약간. 바다 위에서 기차 멈추고. 기차 없고 지금. 겁나네, 지금.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멀어서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다행히 와요. 갑시다. 이제 결국 택시 타고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못 해가지고 손 막고 있어. 자체, 자체 방역. 결국 국민이. 잡니다. 꿈같은 기차에. 국민, 안녕. 수많은 국민 여러분과 아, 근데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납치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제가 잡으면 선물 사줄게, 선물. 뭐 조그만 물고기라도 되는 겁니까? 샘 Protecting 이거 뭐야? 물고기 아니야? 잡아! провłow Zero All wishes Of injust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